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대韓 외국인의 촬영에 왔습니다! 대韓 외국인의 TV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잘하는 외국인의 친구들이集해서 단계별에 크리즈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비용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왔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멤버들! 멤버들! 응원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스탠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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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헤어메일을 하는 그리고 매우 많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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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혼자 고생하고 그래서 약간.. 寂しい感じ? 하하하하 寂しい感じもするし 약간.. 사실은 이렇게広이 대기室이었다고 이런 거가 発각しました 하하하하 나중에 멤버들과 함께 이 대기室을 사용할 때 다시 올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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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깔콩 오리지널 맛이랑 약간 취향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약간 스낵하자나 하리보 계열 젤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뮤비 촬영 때나 이런 대기 시간대 그런 과자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자주 생각나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화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찍어야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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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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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해 파프리티스잖아요 어려운 일을 낳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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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맞지? 아! 보셨어요? 이번에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3단계를 맞췄어요 계속 막 옆에서 옆에서 이거 이건 거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아 진짜 너무... 하... 아쉽다 근데 또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목표 한 개 맞추기 하나만 맞추기 Q. 대한민국에 출연한 이유는? 어제 대한민국에 출연한 이유는 생각보다 빨리脱락했었는데 오늘은 脱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하하 문제의 퀴즈에 출연한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요 아쉽다 사실 질투 알았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 맞췄어요 하나만 하나만 맞췄는데 근데 때려 맞춘 거긴 한데 근데 맞췄으니까 뭐 결과가 좋으면 다 됐죠 하하하 대한민국에 맞췄습니다 대한민국에 맞췄습니다 들어가고 막 나가고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많이 말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화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퇴근하는 준비 아 저 로나민 씨 샀는데 못 먹었어 파워 진정하려고 로나민 씨 샀는데 결국 제 목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안 터쳐요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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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으허허 아아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이 문제 으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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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 이거 키티마스크예요 근데 사실 키티를 엄청 좋아해서 산 게 아니고 약간 마스크 PC에 벗어서 하하 자요? 네 바이바이 하하 에 아 빠이 꾸유키